다녀왔습니다 페루차사 삼말리 2일차는 그냥 이쯤에서 좀 가볍게 심하이 하고 다른것좀 돌아볼게.. 어.. 내부청소 요거 한번 돌아볼까? 요거 뭔지 모르는데 땡겨 13400이면.. 아 900이면 돌겠지 이건 뭐야? 와 개꿀이네 미쳤네 이거 뭐야? 아 이건 됐어 행동력.. 전투시작시 행동력 증가? 다이카한테 저거 달아주는게 더 좋겠다 아! 아 다이카한테 달아준건 칩이 아니지? 그 앞에 1,2번에 끼는 장비였지? 에이씨 근데 저거까지 껴주면 장난 아니겠는데? 내부청소를 진행하랍니다 마린님이 저는 나 근데 약간 부담스러워 왠지 부담돼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 하아.. 패로.. 패로패로패로패로 두판밖에 안돼? 얼마나 빡세길.. 니가 왜 나오냐? 넌 또 왜 나와? 하.. 씨.. 원하신다면.. 일단 헤비스카우트 잡구요 아.. 잠깐만 얘 스킬 보자 어 다행이다 아 대열방어? 같은 열 같은 행위 아니지 하아.. 3,082가 뜬다 안 뜬다? 안 뜬다 방어력이 높으니까 음.. 얘를 바로 펼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주인님.. 명령을.. 맡겨주시길.. 주인님.. 죽일게요.. 음.. 얘 행동은 느려 됐어 그럼 바보 발견 알겠습니다 실수케 오가입니다 빵 굿 일단 하나 스무스하게 둘 스무스하게 셋 스무스하게 오케이 굿 개꿀 적중 떨어졌네요 34포? 미친거 아냐? 아아씨 페루야 쟤 개사기야 쟤 아무리 봐도 개사기야 저거 아군이 죽으면 너 그거지? 그거 반격태세 뜨는거 하아.. 사실 이랬어 얘부터 잡아야되는데 페루가 얘를 패면? 좀 많이 아프겠지? 그래도 펫 응 그래도 펫 아아 조졌다 개 조졌다 다음반에 뭐 나오는지 보고 미호를 수리하던 안하던 할게요 다음반에 그지가 탱겨나오는데 미호 수리안하고 갔다가 미호 그냥 터져버리면 못개 아 깰수야 있겠지 상처만 남은 승리로 깰수야 있겠지 센츄리온이 둘이야 센츄리온이 둘이야 실화냐? 수리 와 이거 순삭 안시키면 얘가 행방어해 흑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흑하하하하하 이런 개에서 순삭 못 시킨다 갔네 잡았나? 못 잡았어っちamer skills 죽였다 어어어 좋았어 에이 야 적중 낮췄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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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중 낮췄는데 그러는거 아니 바보 발견 어쨌든 얘가 센츄리온이지 센츄리온은 요번턴을 못 움직여 잡았다 나이스 모라타 어? 내가 그것까지 샀어? 아아 원래 얘 때리려던게 얘한테 간거구나 됐어 혼자 남았구나 잡았네 우리 뭐 수리 안해도 됐을거 같은데 괜히 했는데 아니야 수리안했다가 조졌을수도 있어 아 기동형 5개 에이 에이 너무하네 야 기동형 5개 어떻게 되려고 하냐 아씨 그렇게 키우지도 못했는데 아 하 하 하 일단 지금 먼게 뭔지 한번 보고 갑시다 장비 유비 관우 장비 아 별론데 그냥 그런데 내가 원한 건 아닌데 이거 에이 이거 돌다가 뒤지지 이 지역도 이거 밀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다 못 밀 것 같아 아마 이거나 밀어볼까 아니야 넌 또 너무 쉬울 것 같아 2-1 EX 한번 뛰어 봅시다 스틸 드라코 못 먹어 봤거든요 제가 스틸 드라코라도 나왔으면 좋겠네 클리어 보상 부품 부품 개꿀 고 그래 숨어 다녀 초조한 표정과 포춘의 뭐 포춘과의 뭐 회담 뭐 회진 이 누나는 맨날 뭐뭐 거든 이러는 것 같아 참치캔 구하기 힘들죠 캔 참치가 캐시템인데 당연히 그거 보면 사기가 올라가겠지 나도 올라가는데 사기 치고 있네 얘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저번에 스토리 보니까 막 저거 구하려고 애들이 여기저기 수색단이기도 하더만 야 이거 야 야 니네 반갑다잉 어? 야 이거 그냥 치면 잡아 이거 다 다 잡아 이걸 개꿀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대충 쳐 대충 야 대충 쳐 방어는 돌려놓고 덜 맞아야죠 나름 EX인데 어? 못 잡았어 방금? 왜? 도시대? 도시대에 콧나 꼬라진이 이런 이씨 어 됐다 잡았다 개꿀 지가 와서 몸 대기 싸 자 다 막켜주시게 죽일게요 바보 발견 원하신다면 빵 빵 따르르르르르 빵 피 까놨다 개꿀 따르르르르르 피 까놨다 개꿀 뚜르르르 빵 핏 가났다 개꿀 뚜르르르르 핏 가났다 개꿀 이제 끄면 끝 됐스 다음으로 어 근데 다이카 은근 많이 맞았는데 뚜깝 너무 뚜깝 맞았어 핀토가 나왔네? 여기서 A급이? 핀토가 참 잘나와요 그쵸? 야 저격은 왜 나오냐? 괜찮아 괜찮아 바로 잡은데 너 방어 났지? 다이카로 회피 돌리고? 아니 버프 돌리고? 저격은 먼저 잡고? 개꿀 나이스? 독 사라지 야 다이카 짐 그만 펴면 안되냐? 미안한데? 그치 다치면 안되지 다치면 아프잖아요 빵 반으로 갈라져 죽어 반갈주 오케이 좋았어요 야 근데 방어체 높긴 높네요? 이 해충을 썼는데 저거밖에 안되라? 2400? 너무 조금 달았는데? 와아 저격에 얘가 하베스터였나 이름이? 야 니가 왜 여기서 나오냐 일단 얘를 잡아 얘도 잡아 아 아닌데 이러면 하베스터 못 잡는데? 아닌데? 그럼 또 동맞잖아 죽일게요 아냐아냐 빵썼 잘못썼다 잘못썼다 빵 오케이 빵 빠라빵빵빵빵빵빵빵 좋았어 빵 오케이 앞으로 당겨온다 그거를 안 썼으면 했는데 왜 하필요 왜 하필 미호 있는데다 썼지? 자기 과시 빵 좋았다 별거 아니죠? 죽여 죽여 에이 어 잡았네? 저렇게 피가 작았나요? 너무 높은 곳에 있는 애들만 만났었나봐 내가 왜 이렇게 잘 줄지? 야 잠깐만 여기서 헤비는 좀 에이 헤비 헤비랑 독이 같이 나오는게 어딨어? 이 개 바보 발견 알겠습니다 관실 결과입니다 아니 다이카증 그만 패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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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잡았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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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좋았다 어? 못 잡은 줄 알았네 오케이 깔끔 미용은 69 에이 뭐 안줘도 되는데 제 이름은 안녕 들어가 반가워 구해왔어 다시 들어오러 가서 이게 뭐였지 부품 몇 준거야? 어? 나 한 13,000인가 14,000 아니었나? 되게 많이 준거 같은데? 오 영양 개꿀 넌 뭐야? 얘도 못본 애다 얘 나왔으면 좋겠다 니네 둘은 나오지마라 야 너도 나오지마라 바닐라 아 아쿠아구나 말했어 나오지마 그냥 승지를 뻗치니까 그냥 나오지마 경장형 다섯기 나머지 세기는 쉬운데 에이 경장 다섯 머리 숙이고 숨어다니기 알지? 포춘의 면담 요청 또? 아 참치 그렇게 잡아요? 그냥 밖에 나가면 잡히는거 아니었어? 근데 왜 티비보면 막 그물같은거 엄청 해서 아닌가? 다른거랑 착각했나? 그래? 새벽에 나가서 아닌가? 내가 오징어랑 착각하나? 야 하베스터 둘은 좀 씨 뭐부터 잡아야돼? 야 스나가 먼저냐? 얘가 먼저냐? 뭘 물어 스나지? 왜냐면 스나는 요번 턴이거든 아 근데 방패가 잠깐만 다음 턴인데? 아냐아냐 버프 돌리면 얘네 둘보다 아 미오래 페로가 먼저 때릴 수 있을거야 바보 발견 네 아이씨 잘못 눌렀다 원하신다면 알겠습니다 아직 키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 일단 저격 처치 개꿀 어? 아아 아 리젤은 좀 더 믿을걸 아이씨 다치면 안돼요 리지 아아 빵 좋았다 굿 한방 어? 니가 올라가? 거기서? 왜? 잡았다 모라타 어 크리 너무 잘 터지는데? 난 리제가 크리가 저렇게 잘 터지면 안되는데 이상한건데 미오 69 1레벨 남았어요 1레벨 내일 회사에서 찍겠는데 70레벨 어 아니다 아 내일 섬의 계정 나온 날이라 바빠서 못 찍는다 아 아 죽일께요 해충 해충을 알려주세요 죽일께요 바보 발견 알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잡습니다 빵 어 주변에 딜을 안주네 야 그래서 스카우트 일부러 안친건데 아 아 잡았네 잠깐만 지금 아 아니다 스킵 안되네 놀래라 빵 굿 아 두번째판이면 훨씬 쉬운데 좋은데 세번째판은 아 히 너 내가 나오지 말라 그랬지 백아가 해충들을 없애버리러 왔어 해충같은 소리하자마자 말고 내가 또 나오지 말라고 했지 말을 안들어 에이씨 원하신다면 안하신다면 맡겨주시길 죽일께요 이게 얘를 얘를 리제가 잡잖아 그럼 타겟이 사라져서 얘네 둘이 아니라 얘를 때렸으면 좋겠다 응 좋았다 완전 좋은 행복해로 돌리고 있다 지금 어떻게 간다 간다 뿅간다 뿅갔다 행복해로 녹는다 이미 잡았다 그럼 미호의 갈꼬지른 총알이 빵 야 잡지도 못하겠어 얘를 페로로 치면 무조건 잡아요 지금 근데 안돼 이렇게 가자 그러면 가운데꺼 잡고 아 결국 한대 맞네 안 맞을 수 있었는데 반갈죽 매번 프리가 뜨는데 지금 리제가 너무 잘 뜨는데요 미쳤는데 막판이지 오케이 영양 먹었다 모라타 야 넌 뭐냐 나 처음 본다 넌 누구세요 얘네 둘은 봤어 옛날에 얘는 겁나 아프고 얘는 더 아프고 근데 넌 누구세요 원하신다면 빅측 런처 유도 미사일이요 유도 미사일이요 아 대기동 피해량 그럼 기동이 얘한테 맞으면 더 아픈거네 야 범위가 뭐 이래 아 얘는 이거 아픈데 셋 다 개아픈데 아 감소하는구나 어 몰랐는데 잠깐만 그럼 이렇게 가자 믿어봐 응 적중 감소를 믿어봐 난 적중이 플러스인 줄 알았어요 사실 여태 잘못 알았네 완전 잡아라 우와 잡았다 야 진짜 믿을게 해충밖에 없어 응 개꿀이야 적중 개판되는데 아군 둘 중에 누구 먼저 잡을거냐 어 얘 먼저 잡아 분석 불가야 전부 어 어라 왜 왜 그따위죠 맘에 안되는데 일단 하나 잡아 오케이 개꿀 아 아 개꿀 뭐 하긴 한거니 어 어 어 너 왜이렇게 딴딴하냐 맘에 안들게 그래도 리즈 앞에선 야 근데 리즈가 크리가 떴는데 2500 이라고요 원하신다면 원하신다면 납득 안가는데 알겠습니다 맡겨주시게 관측 결과입니다 리즈가 크리가 떴는데 2500 이라고 하 당황스러운데 그치 닫히면 안되지 그치 닫히면 안되지 응 맞게 잡지 발견해주시게 오케이 다음으로 개꿀 아 여기 경험치 나오는구나 몰랐네 흠 여기에 모여있었군요 근데 여기는 오토로 못돌리겠다 여기 오토로 돌렸다가는 빅칭 런처한테 뒤지겠다 쟤네 언니를 너무 못믿네 응 마지막엔 당연히 전력이겠네 어 아니네? 전혀 안땡기는 보상인데요 계속 수복? 전투력 10101은 뭐 소총수야? 아 기분 나빠 감상 완료 너 그거 어디 뛴거냐 내가 대스 투입 아아아 내가 아까 밥 먹으면서 하나 좀 쉬운거 돌려놨었는데 이거지? 3시간짜리 빼 어 전력도 어차피 모자라니까요 차라리 이거 돌려 기간테스 기간테스 투입 아니 근데 전혀 땡기는게 안나 어 아 아 필요한게 전혀 없어요 여기서 여기서 시각 횟수 10페이 펫피팅 데리고 가라 이거죠? 음 어쨌든 되게 소총수스러운 미션 갈게요 2-3 또 포춘의 면담 요청 원터치 캔이 객관지 아닙니까? 그게 그 과학 기술 발전에요? 정점 아냐? 하아 하아 그러면은 기본 보상에 캔찜치를 주든가 너무하는구만 응? 사령관을 막 덜어 이것도 몇판짜리야 아아 아이씨 어떻게 뜯냐 이거 흠 방어 돌려볼까 알겠습니다 관실 속해 오가입니다 굳이 방어 안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방어 돌려 일단 스카우터는 너무 자주 때리니까요 나를 인디 조져넣고 하 다이카 갭했는구만 다치면 안돼요 페루 막혀주시길 죽일게요 아보 발견 원하신다면 어 빵 쏴야 됐던거 같은데 왠지 더 잡지 않을까 하하하하 죽어주세요 이 핵쭈 아니네 페루가 친해 됐어 이거면 되겠다 근데 다이카 처음에 너무많이 맞았는데 마음에 안되네 나오지마 아무것도 나오지마 그냥 다 맘에 안들어 이거 적중 먼저 까놓고 가자잉 그게 낫겠다잉 아니야 이래두면 쟤네가 적중을 감소시키던 말던 메알바가 아니야 그지 나이스 됐어 끝 음 감소시켜 많이 감소시켜 다치면 안돼요 다치면 안돼요 막혀주시길 죽일게요 바보 발견 원하신다면 끝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와우 시저스 리제가 방어 안돌린 나이트 칡 실더 개를 못잡았다고요? 야 잠깐만 야 이거 이거 어 요번판 잠깐만 이거 아슬아슬하다잉? 어? 위험하다잉? 이 씨 이 씨 괜찮아 침착하게 적중부터 깝니다 하나 까고 하나 까고 침착하게 가야돼 침착하게 됐어 어차피 이동하게 돼있어 그리고 페로가 먼저 패지 않냐? 하 씨 회피 50이야 됐어 잡았어 나머지 둘은 패든가 말든가 내할바야? 얘네도 죽었어 이제 야 이러면 안 죽을 수가 없다잉 그지? 오케이 좋았다 스무스 어우 차라리 쉬었어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아무도 안 나와도 돼 우와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건 뭐냐? 계급판이에요? 와아 야 니네 뭐냐? 어? 얘네 독거는 애들이잖아 아 행동력까지 감소해? 야 그거는 못들어본 얘긴데 근데 방어 몇이야? 아 40밖에 안 돼? 알겠습니다 관치 투표 알바입니다 A B C D E E F 처음 봐 저런 숫자 아니 저런 문자 저런 대기열 처음 봐 많이 줄였다니? 에지간히 해라 한 마리도 못 맞췄어 명중률 무엇? 저세상의 힘이세요? 바보 발견 아껴주시길 원하신다면 뭐 감상 모드야 끝 와 너무너무 부드러운데? 야 여기 오토돌려 또 이렇게 아니다 아냐아냐아냐 제가 또 실언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오토돌렸다가 조지면 어떡해 어 그래도 별 4개 땄어 개꿀 참치가 아닌거 아냐? 그래서 막판을 또 뛰어야되는거야? 넌 누구야? 이런 애가 있구나 더블이스 등급을 줘요 개빡세다는 소리 같은데 될까 이게? 해봐 해봐 전 그 권장 전투력은 높아 어 내가 더 높아 아니 갑자기 포춘 얘기에서 마리 얘기로 돌아가면 너무 이야기가 붕 뜨지 않나? 거기서 포춘 이야기를 깔끔하게 끝낼 줄 알았더니 마지막 미션이 그게 아니네요 적당히 시선만 끌어줘 무리하지 말고 자 야 잠깐만 야 이거 반칙 아니냐? 일단 첫판부터 고난이 예상돼요 어? 조졌다! 아 제대로 조졌다 너무 아니라고 생각했어 당연히 잡을거라 생각했어 나 아 방어력이 그렇게 높은것도 아닌 하 하 하 왜 당연히 잡을거라 생각했을까 2번 스킬 딜은 알고 있었는데 1번 스킬 딜 하 그걸 너무 믿었잖아 거기서 미호가 또 맞아? 안좋은데 다음번 나오는 애들 누구지? 레기온 있는거 아니겠죠? 스나가 둘이야 빅치킨 런처 하나에 스나가 얘나 얘 때리면은 그래 리제 때리면 중파 상태까지 갈거 같고 바로 미호 때리면 즉사할거 같거든요 느낌이 그렇다고 빅치킨 런처를 냅둘 수가 없어 얘를 어떻게 냅둬요 근데 스나야 먼저는 스나 나는 내 생각엔 스나가 먼저인거 같아 죽일게요 바보 발견 알겠습니다 최초 결과입니다 일단 스나 한마리 잡고 다른 스나는 어차피 버프 돌릴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 잡았다 주칭 런처는 잡았다 됐어 좀 낫다 아 야 야야야 애지간이 해 야야 잠깐만 아아 정신당한 새끼들아 다치면 안돼요 얘네 또 미협할거 같은데 죽였는데 제대로 아 막혀주시길 바보 발견 막혀주시길 원하신다면 죽일께요 아 한마린 잡았다 됐어 한마린 잡았어 두중에 한마린 먼저 잡는다 아 이래서 폐로를 못버리겠어요 제가 오케이 다행이다 버텼다 미호 내 목숨은 내가 산다 개꿀 어 아까 그 2호 2호 이거 중파 아니지 않아? 근데 꽤 많이 들어가네? 중파 아니어도 원래 많이 들어가네 와아 처음 보는 애다 넌 누구세요? 하베스터 계량형이니? 원하신다면 저거 넛? 이름부터 미쳤어 아 X됐다 아 나 이거 뭔지 알아 야 이거 어떡하냐? 잠깐만요 치캐논을 안패잖아? 얘를 안 죽여놓으면 얘가 고폭보다는 아마 저거 먼저 쓸거야 저거 위주로 쓸거란 말야 여기서 화방 화방 맞으면 피가 살살 녹아요 그죠? 빅칫 빅칫 또 냅두면 조져 빅칫 얘네한테 한 대 맞으면 뒤질 수도 있어 그냥 근데 이 딴딴한 아니 저거 넛 말고 이 딴딴한 아머드 하베스터 하베스터도 아니야 아머드 하베스터야 아머드 하베스터도 딜이 은근 개쎄 근데 저거 넛 얘는 하나라도 죽으면 행방어 아니 열방어 행방어 다 해버려 십자가로 적어가 되는건데 근데 또 재수없게 잘 못치면 방어리개 확 올라가 408에서 더 하아 일단 스나 하나 잡구요 저거 넛 저거 넛 먼저 갑니다 이거 긴 싸움이 되겠는데 치열한 싸움이 되거나 자 얘 잡는 것까진 그래 자 여기서 방어가 뜨냐 안 뜨냐 아 떴다 시장 어 그래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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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잡았다 됐다 이러면 좀 더 할만하지 자 이러면 치캐논을 먼저 아 시바 잠깐만 얘가 먼저냐 얘가 먼저냐 얘가 먼저야 왜냐면 얘 행동 순서가 먼저야 그 다음에 재수가 좋으면 얘가 때리기 전에 페로가 턴 먼저 돌아와서 얘를 잡을 수도 있어 그니까 치캐논 먼저 그 다음에 빅칙 딜러들은 빅칙 점사 그리고 얘 점사 한 번 더 돌리고 아 아 아니다 저격 저격 저거 된다 510이요? 방어 돌렸 방어 올렸는데 510이요? 가드 올렸잖아 미친놈들아 한 대 맞는다 어 얼마 안달았어 됐어 빅칙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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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쳐도 어차피 다음 턴 얘네가 때리기 전에 끝나 끝 기박세네 이거 아 경장형 5끼가 안됐네 아 내 참치캔 아이씨 18시간? 어? 어? 나이트 치글려? 응? 하하하하 근데 그렇게 되면 이쁜 애들이 아니라 힘세고 강한 여성 그 왜 어떤 웹툰에 나오는 뭐였지 그게? 두 명의 여고생은 전차 한 대의 전투력과 맞먹는다였나? 딱 그 느낌인데 아니 근데 참치캔 얘기가 끝날 줄 알았더니 뭔가 좀 아쉽네 참치캔 얘기는 나오다 말았네요 결국 애매하게 끝나버렸어 응? 아 이런건 좀 파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2-EX는 다 돌았구요 제가 봤을때 2-2나 2-3은 오토로 돌릴만한 것 같아요 먹고 싶은 캐릭터가 없는건 좀 아쉽지만 좀 만만해 보인다는 느낌? 약간 고런 느낌입니다 1지역도 뭐 다 뚫긴 해야되는데 귀찮다 솔직히 내가 하하 솔직히 말해서 귀찮습니다 네 4지역도 다음에 이제 뚫는거를 녹화를 해야되는데 4지역 분명히 3지역처럼 갑자기 팍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응? 이거 봐 이게 이게 미친거지 이게 이게 4,500에서 시작해서 2개 지났다고 갑자기 7.. 뭐냐 거의 750이 떼어버리고 그 다음에 6,500으로 떼는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 다음부턴 살짝 줄었지만 이 기형적인 이유 이 기형적인 레벨 디자이너 빌어먹을거 하.. 제가 좌밥이라 이러는게 아닙니다 부조리하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좀 있으면 어쨌든 이건 다 끝나구요 이거는 제가 다 못채워서 아직 아직 안될 것 같아요 수복실도 딱 보니까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자원을 너무 많이 쳐먹어 요거까지는 너무 많이 들더라도 요거나 요거 정도까지는 올려야될 것 같아 최상급은 아직 안여러도 돼요 어차피 자원도 딸릴 뿐더러 최상급을 내가 못뚫어 아니 못가 가봤자 뒤져 음.. 이것도 나중에 하긴해야죠 그리고 고급 로봇들 쓰려면 이것도 확인해야되는데 하.. 일단은 고급 로봇이고 나발이고 저는 일제대 키우는데 혈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스쿼드 하나라도 일단 먼저 구국강병을 이뤄야죠 13500이라서 이게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판 가보겠습니다 머리 숙이고 숨어다니기 아..잠깐만 미호 지금 필요 경험치가? 아니 조용히 있어봐 변경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히 67558 빼기 9427하면 58000이 필요한데 58000 나누기 1500 38개 38.754니까 39개 39개가 있을리가 만무하지 않나 내가 39개.. 됩니까? 가능하냐? 돼? 응.. 안돼 어.. 아닌데? 비슷한데? 그래도 안돼 그래도 어차피 레벨 딸려 일단 한번 가봅시다 얼마나 빡센지 안된다 싶으면 중급 가야죠 일단 한번만 뛰어봐 뛰어봐 적당히 시선만 끌어줘 무리하진 말고 일단 한번만 뛰어봐 뛰어봐 덤뉴 vaya raises 아니이... 비친놈들아 usions 이쁘마빌들아 아 outside 아 지금 시작부터 빡или 두 판이면 맞게죠구나 미안 어 미안해 그럴ittle Isso 사람들이 천천히 2 잡았다 몰았다 오케이 크리 안 뜨면 못 잡는데? 야 뭐 이렇게 딴딴하냐 니네 무섭게 이거 일단 100% 한대 맞는 각인데 잠깐만요 5260 빼기 2894 2300밖에 안들어갔어? 배도 한번 더 이거 빵! 아 크리 안 터졌어 야이씨 됐어 맞혔어 뭐야 왜 쟤가 더 쉬워 왜 니가 더 덜 단단한건데 뭐지 오르긴 오른건데 되게 찔끔찔끔 오르는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10레벨 언제 찍냐 야 트릭스터가 왜 나오냐 여기서 야 야 말해봐 니가 왜 나와 여기서 야이씨 원하신다면 심지어 더 쎄 더 센 버전이야 야 장난 똥대리 하아 하아 적어넛부터 잡고 갑시다 오케이 다음부터는 이제 잡니다 페로로 오케이 크리 빵 나이스 좋았다 리즈에 버프 걸어줬는데 얘가? 고맙다 야 근데 한 대 더 맞으면 뒤심 하하하하하하 안 뒤실거야 괜찮겠지 잡았고 하하 역시 이래서 핫 찍고 핫 찍고 하는겁니다 이래서 핫 찍고 응? 어머 괜찮아 안 죽었어 아싸 디버프 역시 반격했고 아 근데 이렇게까지 펼거면 좀 아까운데 가뜩이나 지금 딜 잘 뜨는 리즈인데 아 아 리즈 그래도 안 떴어 아 어 이거 떠있는거 뭐야? 6? 6이라고 떠있는거 뭐야? 아 6이라고 떠있는거 뭐야? 6개가 지금 생략됐다고? 예라이씨 빵 저건 또 뭐야 저딴것도 있었어요? 아 쟤 저딴것도 있었는구나 죽일게요 맡겨주시길 원하신다뇨 알겠습니다 잡았다 끝 할거 아닌데? 할만한데요? 저 트릭스터 저 트릭스터가 쓸데없이 아파서 그렇지? 아니 근데 상급 스킬 경험친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차 이거 상급인데 왜 이렇게 안차? 머리 숙이고 숨어다니기 알지? 뭐라고 하더라 레벨캡이라고 레벨캡이라고 하던가? 너무 구린데? 적당히 시선만 끌어줘 무리하진 말고 원하신다면 내가 아까 누구부터 뺐지? 어 얘부터 맡겨주시길 죽일게요 바보 발견 알겠습니다 최적혜 요가입니다 표시 히히히히히 이어 퀴엉 퀴엘 퀴엉 круг 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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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발견! 얘는 명중률이 얼마나 낮은거냐 대체 에이C 행동 누구 기회하다 날렸다 뿡! 근데 미오 딜이 아직 남았었네 개꿀 아이씨 이게 참 하아 아까 한판 돌았는데도 아직도 좀 원하신다면 맡겨주시게 죽일게요 아이씨 바보 발견 알겠습니다 관측에 초켜 요가입니다 좀 쫄려 이거 아아 클럽 좀 여기서 떠버린다 그래도 크립 떴네 잡았다 이거 어리 헐 숟 다치면 안돼요 아니 그거 글귀를 리제 있는데다 쓰지 왜 하... 맡겨주시게 죽일게요 바보 발견 맡겨주시게 원하신다면 nerfield 나이스 아니 예 그러는거 아닌데 예 게임 그렇게 하시는거 아닌데 야 미치 죽여졌다 단 번에 번 더 긁으면 끝인지 디지는데 경험치를 못먹게 생겼는데 뭣떼 어? 나이스 다행이다 그거까지 피하세요? 진짜 트릭스타가 회피는 장난 아니구나 그래도 또 뒤졌다 어떻게 잡았어? 좀 팍팍 오르면 안되나? 상급인데 맘에 안들어 몰라 안 궁금해 무리하진 말고 원하신다면 맡겨주시길 죽일게요 바보 발견하겠습니다 여기서 크리가 떠서 미호가 잡아줘야 오케이 좀 더 편하지 그래 이게 얼마나 스무스합니까 에? 완전 좋잖아요 게임 이렇게 하는거지 응 크리가 한번 더 여기서 빵 나이스 이거지 미호야 다이카 좋았다 그렇게 피해야지 응 개꿀 한번 더 리제가 끝 나이스 별거 아니죠? 고마워 뱅 힝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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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랑 똑같이 솔직히 여기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트릭스터가 리제 있는 열을 쳐줬으면 좋겠네 나이스 어? 안 떴어 근데 안 떴어 안 떴어 그게 뜨야 되는데 피 약간 차이로 안 떴어 어? 떴다 개꿀각인가? 잠깐만 이거 개꿀각이냐 사망각이냐? 어? 판단이 잘 안섰는데요 어? 판단이 잘 안섰는데 쑤 얘 정원사 뜨면 피해 더 있거든? 어? 와아 안 조졌다 개꿀 고마워요 트릭스터님 아 뭐 이런걸 다 어? 야 그건 맞아줘야지 리제야 끝내자 여기서 안 끝내면 니가 죽는다 나이스 완벽 좋았다 이거지 이 맛에 하는건 앱일까 응 근데 내일도 이거 뛰어야 되잖아 아이 귀찮아 아닌가? 내일도 날짜 바뀌어서 뛸까? 그럼 경험치잖아 나 완전 똑똑한 듯 그냥 하는 소리에요 죄송합니다 어? 되죠 음 음 음 샌드걸 어 샌드걸은 괜찮지 회피잖아 생존신고합니다 네 생존신고하세요 많이 하세요 손톱이 더 예리해진 것 같군요 미호찡 Where are you? 거의 조금 모자라서 못 들리는데 그럴땐 중장공기병 뭐? 중장 중장공격기를 넣으면 된다 리빙포인트 흐흐흐흐 괜찮네 흠 오케이 됐어요 자 다했어 오늘 할일 다했어 어? 아니다 라스트 오늘의 마지막 경험치 증가 한번 올려보고 싶긴 한데 올려볼까? 이거는 애들 돌렸으면 되잖아 개꿀 크으 크으 자원 처먹는거 봐 크으 정떨어진다 진짜 정떨어질정도로 많이 처먹는다 하 하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벌써 오픈하고 나서 어? 5일 안진한거 같은데 27 8 9일 아 27 8일 1 2 3 어? 나 왜 5일차 밖에 안돼 이게? 아아 밤새 켜놓고 재접 안한적이 있어서 그렇다 이게 재접 안하면 출석 안주더만 아닌가? 아 아니네 아 내가 개소리했네요 죄송합니다 3월에 보급 목록 어 3월에 보급 목록이니까 둘 넷 다섯 맞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서 껐다 키면 날짜 바뀌면서 하나 더 먹을거에요 죄송합니다 어우 나 완전 극혐인데 일단 분해시켜놓고 마무리 지을게요 바닐라 버려 나 안키워 님보도 버려 슬피드? 냅둬 슬피드는 왠지 냅두고 싶어 에이미 레이저도 다시 키워야되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자원 먹어서 언제 키우냐 아휴 딱 한판만 뛰고 끌게요 머리 숙이고 숨어다니기 알지? 어 잘못 눌렀다 어 잘못 눌렀다 나 이제 이거 너무 익숙해 나 이제 이거 너무 익숙해 너무 많이 뛰었어 마치 그런거 홈 스윗 홈 이런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집 같아 1초라도 안보이면 이렇게 초조한 수주 3초는 어떻게 기다려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 스크립 안뜨네 한번 더 해야돼 어떻게 해야 되나 스크립 뭔가 왜 트릭스터가 페로를 안줄까요? 내가 미운가? 아이아이 이거는 찝찝해서 못 그지 그쵸? 머리 숙이고 숨어다니기 다이오로이드 뭐 나오는지 보고 꺼야 된단 말이야 이러면 찝찝하잖아요 다들 그럴 거예요 나만 그런 거 아냐 보통 그래 응? 여기서 막판하고 잘게 이거는 이제 마지막 결과 한번 제대로 보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끝나는 건 한판이라고 생각 안해 우리 같은 사람들 그죠? 나만 그런가? 아닌 말이죠 과연 실수 결과입니다 씻어주세요 이 갓쥬! 갇히면 안 돼요! 어구 잘 모르겠다 맡겨주시길 바보 발견해요 맡겨주시고 원하신다면 페로야 페로야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받으십시길 바보는 건 페로야 페로야 아 귀여워 페로야 똥 싸먹네 진짜 부끄리 레 powiedzieć 질 시작 헤헤 슬슬 죄송합니다 슬슬 졸려서 텐션이 떨어져가요 벌써 12시 40분이야 그래도 오늘 하루 알차게 라스토리긴 했다 내일은 영전설 섬의 계적이라는 게임이 발매 아니다 출고되는 날이구요 제가 아마 내일 개 바쁠거에요 그런거로 내일은 아마 녹화가 없을겁니다 그게 뭐가 됐던가 형이나 친구들이 앤섬하자고 꼬시면 앤섬은 녹화하러 올수도 있을거같긴 한데 아마 라스토오리진 녹화하러는 못올거같아요 왜? 지금도 피곤하고 내일은 더 피곤 이야아이씨 더 피곤하다 피곤해졌다 피곤합니다 개 노답 소녀전선처럼 각 판 몇번 돌았는지나 보여줬으면 좋겠어 일단 200판은 넘지 않았을까요? 아닌가? 못 넘었나? 못 넘었다면 할말 없고 체감상은 일단 200판 넘었거든 그리폰과 에라레를 침묵 이러시면 골라 쓰다듬는건 상관없지만 오늘의 스케줄 목록입니다 변경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리폰과 에라레를 침묵시켰습니다 그렇지 나오질 않아 비닐입니다 비닐입니다 가격 변경 됐잖아 이게 하아 하아 어쨌든 여기서 오늘의 녹화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 정말 계신다면 어우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녹화하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